한번에 합격 해커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년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은 20번까지 해설이 끝난 다음에 좀 하게 될 거고 가장 큰 특징은 이번에 국가직 9급 이론시험 문제는 너무 쉬웠죠 이론시험 문제는 너무 쉬웠고 법령에서 좀 까다롭게 난이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시간에 다룬 법령도 있고 다뤘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법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차근차근 보시고 좀 난이도가 있는 거 이주로 해서 해설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떤 난이도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누구든지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책 과정에서 철회상각 또는 하위정부 모형이라고 그러죠 해당하지 않은 거죠 의회에 해당 상임위 관료익수단이죠 답은 당연히 법원이죠 그러니까 1번이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1, 2, 3, 4, 5번 쭉 계속 너무 쉬웠거든요 후반부로 갈수록 법령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나와서 수험생들이 체감 난이도를 특정 문제에 대해서 크게 느꼈던 시험의 특성이 있습니다 1번의 답은 4번이고요 2번입니다 실적주의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죠 애도 난이도는 높다고 할 수 없죠 미국에서는 잭슨 대통령에서 공시가 됐다 잭슨, 미국의 대통령인 잭슨이 도입한 것은 역관주의죠 무조건 틀리는 거죠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봅시다 건전한 상식과 인품이에요 뭐가 아니에요 전문성이 아니죠 전문성이 아니고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서 임용의 기준을 찾았던 거죠 이것도 역시 역관주의입니다 그러면 실적주의는 뭐예요? 역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실적주의는 뭐예요? 전문성이죠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예요? 공개 채용에서 선발했던 거죠 공개 경쟁,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당연히 이게 실적주의의 요소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건 대표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실적주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역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실적주의이고 실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적극적 인사행정이죠 이 적극적 인사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표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대표 관리자는 능주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중요 가치로 삼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고 2번 문제도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3번 뭐입니다? 역시 이 문제도 그러죠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 그대로 낸 겁니다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신공공관리론은 뭐예요?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를 인식론에 해서 시장의 민영화를 통한 경쟁의 방식을 도입하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거죠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보 이거 틀린 거죠 뭐가 아니야? 효율성, 효율성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지 형평성이 아니죠 뭐 답치게 나온 거죠 수익자 부담입니다 시장의 논리가 수익자 부담이에요 이익을 받는 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정부 부분 내 경쟁 원리를 도입한 거죠 민영화도 하지만 정부 부분 내로 경쟁의 원리도 도입하죠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공공관리론의 정부 조직인 책임운용기관이 내부시장화된 조직이죠 결과 혹은 성과죠 자유를 주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경쟁하고 성과로 책임을 지는 거죠 다경연이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봅시다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로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됐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영화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민영화를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는 무엇을?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로는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뭐 당연히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시장 기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할 수 없는 상태 맞죠? 시장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실패하죠 이게 시장 실패죠 시장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없죠 이것도 시장 실패란 말이에요 정부는 시장 개인 및 규제를 통해 시장 실패을 교정합니다 공공재는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4번의 답은 역시 1번입니다 이제 5번 한번 봅니다 연기준 예산이에요 연기준 예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로베이스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로베이스예요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근본적인 재평가 모든 것을 기존 사업, 기존 사업의 증가분 또는 신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다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제로베이스 버지팅인 거예요 맞죠? 우리나라는 정부 예산에 연기준 예산들을 적용한 경험이 있다 모르잖아요 이처럼 누누이 말했지만 역사적인 것이 나오면 무조건 캐션 마크를 해야 돼요 3번 예산 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이며 조직 단위 또는 사업 맞잖아요 의사결정 단위죠 거기서 결정 항목이 나오는 거고 답은 너무 쉽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직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 소수의 조직 구성업만이 참여하게 된다 연기준에서는 직권이 아니라 분권이에요 직권은 뭐예요? PPBS가 직권이고 JPB는 분권입니다 뭐 이거 틀릴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럼 당연히 답은 이제 4번이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과거에 어디에서? 국방 예산에서 80년대 일부 좀 적용해 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역사적인 것이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 최근에 기출문제 보면 중앙인사기관에 역사가 나온다거나 중앙인사기관에 역사적인 것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캐션 마크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건 모르죠 그러면 답은 딱 읽다 보면 충분히 나오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6번 봅시다 정책 참여자 해야 되는 거 공식 참여자와 비공식 참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공무원이면 공식 참여자예요 구성원이 공무원이 아니면 비공식 참여자라고 그러면 NGO 당연히 비공식 참여자잖아요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 의제 설정, 대안 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당은 비공식 참여자죠 뭐 답이 2번이에요 비공식 참여자로서 뭐요? 이 집단이 이익을 표출한다 그러면 정당은 이익을 결집시켜서 정강정책을 제시하죠 정당은 비공식 참여자고 사법부는 공식 참여자입니다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집단 역시 비공식 참여자죠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구성원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압력을 가하는 거죠 6번의 답은 당연히 2번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6번까지는 아주 쉽게 풀었을 겁니다 물론 6번까지에서도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량이 부족했다는 거 6번까지는 쉽게 풀었을 거고 7번부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약간 난이도를 느꼈던 문제가 됩니다 7번이 이 7번이 왜 이게 못 풀었는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많은 난이도를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국고 채무부담 행위예요 국고 채무부담 행위는 봅시다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한 연도 채무부담 금액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거 국고 채무부담 행위의 핵심적인 뉴스예요 그다음에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예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되는 거 맞잖아요 왜 그래요? 국고 채무부담 행위는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의결해 준 거예요 그럼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출은 그 다음 연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 이행의 책임도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디귿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주어진 거죠 국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에 지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국회의결 대상에서 제어야 된다 봐봐요 지출 권한을 부여한다 이건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아주 자주 나온 거죠 국고 채무부담 행위는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의결해 준 거지 지출 권한을 의결해 준 거 아니에요 지출 권한을 의결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편성하고 국회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번 지문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옳은 거죠 디귿은 틀렸다는 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귿이 틀렸죠 1번, 2번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1번, 2번 그러면 1번 단연도 예산 원칙 외에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예요 이거 반대잖아요 봐봐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이 뭐예요 이게 계속비예요 틀렸잖아요 그러면 리을이 틀린 거예요 오케이? 리을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답은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역과 니은에서 우리가 많이 다뤄봤지만 기역과 니은에서 옳은 것을 빨리 못 찾아냈다 할지라도 디귿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리을은 틀린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이나 심화 과정 이런 또는 신경양, 테마, 기춘 문제 쭉 했죠 그런데 이거 전부 다 기춘 문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다뤘는가 한번 볼게요 7번 기본서 내용 하면 기본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되도록 기본서 내용은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신경양, 테마, 미 단원별 문제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수업을 했었죠 신경양, 테마, 미 단원별 문제 보시면 국고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설명을 오치하는 거 국고 채무부담 행위는 완성의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 개발 사업에 한정한다 옳지 않은 거죠 이거 틀린 거잖아요 답 1번 이건 우리 이 교재에 있는 해석 그대로예요 그대로 봅시다 완성의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 개발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국고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라 계속 비해요 그러면 국고 채무부담 행위는 그 용도나 대상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를 풀고 우리가 이거 해설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방금 봅시다 우리가 1번이 뭐예요?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한번 봤었죠? 그럼 이거 한번 봐 우리 단원별 규칙 문제집이거든요 예산지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제 볼까요? 5번? 국고 채무부담 행위는 법률에 의한 거 세출 예산금액 그리고 개의속비 범위에 의해 끝에 하나요 사전에 국회를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니 지출할 수 없다니까 해설이 이렇게 돼 있죠 지출 권한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채무부담을 권한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다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다 풀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난이도를 느꼈다 그러면 그래서 행정학은 누누히 강조하지만 어떤 커리를 따라오면서 플러스알파 플러스알파 또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은 더 강화하는 공부 방법론이 좋습니다 8번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건 지문 자체에 답이 있어요 이건 봅시다 정책평가의 논리모형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 다른 말로 프로그램 논리모형 이렇게 다 하신 거죠 우리 정책평가로 가면 기본서에 보시면 보조단의 프로그램 논리모형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하려는 문제들 사이에 그러니까 논리모형이잖아요 논리니까 뭐예요?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논리는 그럼 봅시다 논리적 인과관계죠 투입이죠? 활동을 합니다 그럼 산출이 나오죠? 그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 이 과정을 보는 거죠 그럼 2번 산출은 정책 집행이 종료된 직후에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는 거죠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Q는 F, L, K죠 이게 투입이죠 이게 이제 산출이죠 직접적인 거죠 그럼 이것이 갖고 오고자 하는 뭐예요? 변화 달성하자 목표가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결과가 목표 달성도인데 결과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봐요 결과죠 결과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 달성도란 말이에요 변화된 게 목표니까 목표가 뭐예요?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가 목표니까 그러면 이걸 보여주지 못해 이게 틀린 거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물론 기본서에 있는 문제고 기본서에 프로그램 논리 모형이 보조단이 있는데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논리적 인과관계를 서술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번 문제 우리가 정책평가의 논리 모형 또는 프로그램 모형을 정리가 덜 됐다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지문 자체를 보시면 투입, 활동, 산출 결과죠 그런데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피드백을 해보니까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답은 당연히 3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단원별 기출문제예요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프로그램 논리 모형은 평가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논리는 타당성이거든요 이게 단원별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해설 그대로거든요 책이 이미 해설이 써져 있는데 내가 바꿀 수 있겠어요? 그대로 갖고 온 거죠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논리 모형이란 프로그램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프로그램의 인과 경로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목표와 연계된 그러니까 목표와 연계에 대한 평가 이슈, 평가 지표를 인식하고 이론 실패와 실행 실패를 구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이 아니라 타당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목표와 연계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9번 갑시다 뭐 이건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잖아요 로이는 뭐예요? 강제력의 적용용역과 강제력의 행사 방법에 따라서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 구성으로 나누죠 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이나 자부심을 높여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게 한 정책 봐봐요 정통성과 정당성, 이건 상징정책이에요 상징정책 구성정책은 뭐예요? 정부 조직을 신사를 한다거나 폐지한다거나 통합한다거나 선고구를 조정한다거나 또는 뭐한다? 공무원의 보수나 연금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건 상징정책이죠 틀린 거죠 그래서 그 번에도 답은 쉽게 나오는 거고 2번 개수생활보상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 이전과 관련, 이건 재분배 정책이고 도로, 건설, 하천, 항만, 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게 한 정책은 분배 정책이고 SOC건설, 보조금 중은 다 분배 정책이죠 사회 구성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 정책이죠 규제 정책 중에서 뭐예요? 보호적 규제죠 좀 더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보호적 규제도 규제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제 로이는 그냥 규제로 했기 때문에 경쟁적 규제나 보호적 규제나 넓음의 규제로 들어가는 거죠 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9번도 전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봅시다 이 10번은 제가 안 다뤘습니다 이건 제가 1, 6월 달에 법령 모의고사 테마 과정에서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을 다룬 행정학 강사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그냥 읽어보면서 행정학에서 주로 맞지 않는 좀 이상한 게 있다 그렇게 해서 풀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자, 봅시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니에요 맞잖아, 비영리니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맞잖아요 비영리 민간단체 그냥 뜻을 써는 거잖아요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유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유공비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영리 민간단체 정부가 지원하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논란이 된 게 뭐예요? 항상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된 게 뭐예요? 그 정부하고 좀 친밀도가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주는데 그러지 않으면 보조금을 삭감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그러면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거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유공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자 봐봐요 여기 있는 거죠 이거 핵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게 뭔가를 직접 제출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면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주무부서가 어딨냐면 이쪽이 행안부 장관이에요 행안부 장관 그래서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강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 안 다뤘지만 그거 대통령에게 제출해야겠어 아니지 이렇게 답을 구해야 돼 이런 게 행정학적 마인드야 강사들이 하는 말이고요 안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거고 그저 어려우고 또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좀 맞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0번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이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번 전형적인 기출문제고 이건 뭐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신고전 조직이론이 인간관계론이 강제하고 우리가 고전 조직이론이 과학적 이론과 관련돼 있고 신고전 조직이 인간관계론과 관련돼 있는데 문제 자체에서 또 줬어요 신고전 조직이론 인간관계론과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봐봐요 기계적 능률, 공식적 조직, 구조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고전 조직, 과학적 하리론이잖아요 그러면 4, 16, 16, 이거잖아요 11번의 답은 당연히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12번도 12번도 우리가 별다른 게 필요 없죠 이거 뭐 심지어 저희들이 수업 시간에는 뭐예요 PPT로 할 때 타협과 협동이 보이게끔 딱 이렇게 스펠을 맞춰가지고 설명하죠 여러분 기본 때 PPD 보시면 그만큼 자주 나왔던 기출문제거든요 이건 기출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별다른 뭐 해볼 필요도 없어요 봅시다 그러니까 토마스가 말한 거죠 해피는 갈등의 존재함을 알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상 소극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이게 해피잖아요 다음에 얘기하자 수용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는 거죠 수용한다는 거죠 타협은 이거 핵심이잖아요 갈등 당사자나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두의 이익을 극도하는 건 뭐예요 협동이에요 협동 협동 그럼 타협은 뭐예요 절반씩 많은 거잖아요 당연히 틀린 거예요 이거 뭐 별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기출문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경쟁은 갈등 당사자가 자기 이익은 극대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경쟁이 이긴 사람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커리 과정에서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출문제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13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에서는 장기적인 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해 각 부서에서 총 10명을 착출해 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부서에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능이죠 제품 개발에 대한 별도 직무가 부여됩니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팀원들은 프로젝트 팀장과 원소속 동시에 받죠 이게 뭐예요 매트리스잖아요 매트리스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매트리스 구조예요 그러면 1번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혼합병 당연히 맞고 동태적 환경미 부서관의 상호 의전성 높은 상호 효과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리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탈관료제 탈관료제 오케이 그래서 부서관의 상호 의전성이 높으니까 뭐예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거란 말이에요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죠 매트리스 구조는 명령 개통이 이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책임 한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4번 명령 개통이 이원화가 유연한 인적자원 활용이 어렵다 명령 개통이 이원화로 갈등이 유발되는 거죠 갈등이 유발되는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탈관료제예요 그래서 유연한 인적자원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유연한 그러니까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학적으로 결합해놨기 때문에 인적자원 활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하죠 유연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13번의 외에도 당연히 답이 나와야 되고 자 봅시다 이제 봅시다 제가 이 문제 보면 참 제가 좀 반성도 하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제가 신경양 테마 및 단원별 기출에서도 테마 22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1, 2월 법령 및 테마 모의고사에서 또 다뤘어요 근데 제가 다뤘는데 주로 뭐한다?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주무기간이 어디냐? 우리가 문제도 풀어봤죠 국민권익위원회거든요 또는 이게 뭐 적용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걸 다뤘는데 딱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자를 구별해서 제가 세심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세심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자를 세심하게 분류할 정도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를 출처할까?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심하게 구별한 다뤘기만 세심하게 제가 구별을 안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안 다뤘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14번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예상문제를 제가 그렇게 많이 다뤘었는데 출제 포인트를 제가 못 맞췄습니다 출제 포인트를 못 맞춰서 안타깝습니다 봅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공직자 여기서 핵심은 직무 관련자가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자거든요 봅시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14번의 답은 2번이에요 이건 직무 관련자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그러니까 공직자니까 직무 관련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니까 이건 당연히 어떻게 사적 이해관계자냐 직무 관련자냐 결과는 저로 해설을 이렇게 하는데 좀 이걸 제가 많이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자를 이렇게 세심하게 구별하는 수업은 안했기 때문에 제가 역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못 다뤘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으로 할인을 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다루는 것은 제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직무 관련자예요 법정은 그대로거든요 이게 직무 관련자고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다 직무 관련자예요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오케이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요구 갖고 낸 거죠 직접 체결하거나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 오케이 이런 사람이 직무 관련자가 되고 그다음에 사적위의 관계자 초기적 그래서 제 자신도 참 이렇게까지 깊게 직무 관련자와 사적위의 관계자까지 이렇게 출제될지를 제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제가 전혀 이런 세심한 것까지 법령을 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은 솔직히 제가 사실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우리가 수업시간에 다뤘던 것 다른 테마도 좀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번입니다 얘는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교육 참가자들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황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는 교육 방식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액션 러닝이잖아요 액션 러닝 이건 뭐 쉽게 다 접근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경영학 테마에서 역량기반 교육 훈련 대표 방식 이거 뭐 여러 번 다뤘죠 그리고 봅시다 액션 러닝은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 방문, 사례조사, 성찰 미팅을 통해 성찰 미팅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교육생들에게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습 또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 그렇잖아요 그럼 봅시다 여기 봐봐요 똑같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이걸 또 신경영학 테마에서 뭐 또 하는 거예요? 문제로도 풀었어요 봅시다 답은 몇 번이다 할 필요 없죠 액션 러닝은 어디잖아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을 겁니다 16번 봅니다 공무원과 간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을 옳지 않은 겁니다 여기 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좀 봅시다 일단 여기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은 뭐냐면요 국가직과 지방직을 구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국가직과 한번 봅시다 지방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이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방청 소속의 소방이죠 그러면 소방공무원은 전부 다 국가직이에요? 지방직이에요? 국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애도 답이 될 수 없고 애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애도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교육공무원법이 있잖아요 오케이? 교육공무원법이 있는데 그러면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는 전부 다 국가직이잖아요 왜? 국립대학교니까 국가직이죠 그런데 교육공무원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도 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그런데 이거예요 이거 답은 2번인데 우리나라 이제 뭐냐면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소청을 담당하는데 특정직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특정직에 해당하는 것에 검사는 빠져요 그래서 검사는 그 자체가 소청심사제도가 없어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나서 찍었으면 더 높았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검사는 소청의 제도가 없습니다 소청심사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소문이 좀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일단 국가직과 지방직 이렇게 제거하고 찍었으면 압축이 됐을 건데 그런 거죠 17번 그런데 이걸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전해봤는데 한번 봅시다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 맞추고 지방의 조례 제정 개표 청구권이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을 할 때 일정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좀 할 건데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자항이 아니에요 자항이 지방의회잖아요 여기 다 외에요 자치경찰사문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간장하며 업무는 통립... 맞지 않아요? 합의제 행정기관이니까 업무직원이 자치경찰위원회가 갔습니다 얘가 틀렸단 말이에요 얘도 우리가 다루긴 다뤘던데 이거 중심문에 한번 볼게요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봅시다 지방의회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전문의를 운영이 가능해요 지금 24년이니까 다 도입됐죠 23년까지 단계적 도입이니까 지금 24년이 다 도입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정수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 다뤘죠? 그럼 한번 더 볼까요? 이게 봐봐요 신경영 테마 단원별 문제풀이 지방행정 파트예요 이건 1, 2월에 뜨거고 이건 뭐예요? 10월, 12월 신경영 테마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단원별 문제예요 17번, 17번 지방행정 파트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지방의회 의원에 맞잖아요 지방사무초 직원에 대한 지의인명권을 갖죠 두 번이잖아요 두 번 얘가 틀린 거잖아요 검증할 수 없고 왜 이렇게 나왔잖아요 18번 봅시다 이것도 틀리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봅시다 또 기존에 뭐 봐봐요 이거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투입 투입을 구제하는 걸 뭐예요? 수단 사전에 하는 거죠 산출이죠 산출로 규제하는 게 성과고 이건 사후에 하는 거죠 이걸 보는 게 과정 그리고 다른 관리 규제죠 HACCP가 대표적인 거고 그러면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자율성이 큰 거예요 봅시다 파지티브제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비해서 P 규제자 희제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봐봐요 파지티브는 어디예요? 파지티브는 원칙 금지니까 강한 규제예요 네거티브 규제가 원칙 허용이니까 약한 규제란 말이에요 오케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여기 봅시다 오염배출 부과금 제도 이산화탄소 배출 거래권 시장 유인적 규제인 시장 유인적 규제입니다 3번 명령 지시적 규제는 시장 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 이해하기 쉽죠 왜? 직접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강제시켜버리니까 시장 유인은 유인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간접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관적 설득률도 높습니다 사회적 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고 작업자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환경 규제 등이 대표적이죠 이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만 했습니다 하나만 기출문제는 너무 많이 있고요 하나만 했습니다 법령 테마 모의고사 법령 테마 모의고사 1회 3번 문제예요 1회 법령 1, 2월에 썼던 거 틀린 거죠 네거티브 규제가 파지티브 규제에 비해서 피해 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평가받는다 네거티브 규제가 파지티브 규제에 비해서 자율성이 더 많이 보장해져요 왜? 원칙 허용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굳이 가져온 거 이거 꼭 알아두라는 거예요 꼭 알아두라는 겁니다 네거티브 규제를 현실에 표현할 때는 뭐? 뭐 할 수 없다 혹은 뭐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거티브 규제가 파지티브 규제에 비해서 자율성을 더 많이 보장해 줍니다 네거티브 규제가 원칙 허용 예의금제입니다 오케이 규제의 피라미드는 뭐예요? 규제의 악순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9번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가끔 이런 말도 하죠 과거에 예산회계 법과 기금관리법이 있었거든요 거기 페이지하고 국가재정법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산과 기금은 국가재정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재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인재기금서도 있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봅시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의 원칙 중 하나죠 국가재정법에 이제 이거 추가된 거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되고 정부의 계금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국가재정법이 적용되는 것은 예산에도 플러스 계금에도 적용되는 원칙으로 합니다 답은 뭐 3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 문제를 보면 성인재산제도가 있으니까 성인재기금 대상제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봤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평가하는 보급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죠 20번입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나왔거든요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이 국회에서 한번 옛날에 지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국회에서 옛날에 지문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블록체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가상화폐 가상화폐가 이 블록체인이 있어야지 많이 안정성과 이런 걸 확보하는 거죠 자 봅시다 거래정보의 기록을 중앙집중화된 서버나 관리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확보하고 쉽게 말하면 사기칠놈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참여자가 분산된 형태로 배분하죠 데이터 관리에 탈집중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아니잖아요 빅데이터 아니잖아요 사물인터넷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번과 3번과 4번이 전혀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2번은 그냥 블록체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은 처음 나온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이번 전반적인 총평을 해보면 이제 차나에 지금 대세를 늘고 있는 뭐 너찌론이나 오케이? 여러 가지 심리론 이론들이 이번에 국가직 구급에서 출제를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신경영 테마에서 배운 것 중에서 뭐 영양기반 교육훈련 이렇게 몇 개가 출제가 됐고 또 신경영 테마 및 단원별 문제에서도 나온 거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국가직 구급에서는 심리론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직 구급에서는 또 공공가치관리로 인한 심리론이 또 나왔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 중간 난이도가 좀 없어요 문제가 쉽고 좀 법령에서 좀 난이도 조절한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구급과 지방직 구급이 패턴이 약간씩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험생 여러분들은 뭐예요? 수험생 여러분들은 뭐 지금 국가직 구급을 내가 몇 점을 맞았나 이런 거 잊어먹고요 틀린 것만 정리하시면 되고 항상 기출문제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기출문제집 정리하시고 신경영 테마 이쪽 다시 한 번 빠른 속도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단원동형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있을 지방직 구급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난 거에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학원 강사는 제가 항상 20문제 나왔을 때 100% 제가 적중하면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예충도 방지법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많이 좀 있었습니다 직무관련자하고 소적 이해관계자를 좀 명확하게 제가 구별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걸 나름대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미세하게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흐름이 보시면 85점 정도는 충분히 합격권에 진입하겠다 왜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 대부분 작년도 국가직 구급보다는 약간 쉬웠어요 지방직 구급보다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작년에 국가직 구급은 굉장히 합격성들의 점수가 낮았거든요 80, 85 정도가 합격선이지 아닐까 물론 90점이 넘은 사람들은 행정가격이 좀 끌어주는 점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직 구급에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막판 정리 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ang기에 수고하셨습니다 pink